주식으로는 주식에서 주변에 부자 됐다는 사람보다는 주식에서 잃었다는 사람이 더 많다 그죠 이거는 뭐 부동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자 됐다는 사람은 많이 졌고 부자 됐다가도 한 몇 년 지나보면 까먹었다는 얘기를 듣는 거가 보편타당한 소리였다 보편적인 얘기다 이게 이 말이 맞지 않나요? 맞죠? 계속 오르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금년에 문재인 정권에서 오른다 이게 그것도 코로나인데 오른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미국같이 대단한 기업들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도 오른다 기업이 안 좋은데도 오른다 외굴가를 이유를 따져야지 이유가 뭐냐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제일 큰 게 뭡니까